오늘은 살그가 뽀로로를 위해 생일케익을 만들어요 토핑은 뭘로 할까요? 생크림 올려주시고요 맛있겠다 쌀기도 있고 큐도 있네 하필 도스테이 글씨가 쓰진 초코도 있네 어떤 케익이 완성될까? 포기 초코도 있네 왔다 배배olith 하필 도스테이즈 하필 도스테이즈 하필 도스테이즈 하필 도스 하필 도스테이즈 하필 도스테이즈 생일 축하해 케익을 커트해주세요 예쁘게 생일케익을 잘라주는 살구 엄청 맛있겠네요 뽀로로 먹어 맛있다 뽀로로 생일 축하해 재밌으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구독은 노란색 틀 안에 빨간 글씨를 눌러주시고요 알림 미모 특권을 누르면 살구가 알림을 보내드려요 다른 영상도 많이 시청해주세요 안녕